네 안녕하십니까 은진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주간 스케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같이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 둘째 주 스케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날에는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예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탄소중립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마련이 된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JYP 엔터에서 새로운 보이그룹을 조금 이제 데뷔시킨다고 합니다. 신 보이 밴드라 그래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데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그동안에 우리를 봐왔던 연예인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아직 입에 착착 붙지는 않지만 좋은 활동들에서 입이 좀 착착 붙을 수 있는 그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JYP 엔터에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JYP 엔터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마련이 된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약 이슈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 KTV 네트워크라고 KTV 투자증권의 계열사 그 중에서 중소기업 쪽에 해당되는 창투사 쪽인 KTV 네트워크가 5,800원에서 7,2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 저격 진행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청약까지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날에는 크래프톤에서 또 이슈가 있어요. 우리 게임주죠. 썬더티 어원이에요. 썬더티 어원이라는 글로벌 게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아까 얘기했던 KTV 네트워크도 공모 청약에 들어가지만 새로운 또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도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방송, 드라마 이쪽으로 이제 제작하는 약간 엔터주 성향이나 아니면 영상 컨텐츠 쪽 이쪽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 공모가는 11,500원에서 11,300원으로 코스닥 상장 지금 이제 공모 청약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둘 다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 종목이 있다. 레몽레인도 똑같이 수요일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이슈들은 많이 없어요. 보호에서 해제되는 일정들이 좀 있긴 한데 DA 테크놀로지, AB온, 진어니스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지니너스, 그 다음에 중국판 트위터, 우리 웨이보가 홍콩 증시에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보 상장하는 일정까지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마 중국 증시 좀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웨이보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인기가 많았던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목요일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번 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로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는데 수요일부터 선반영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둘 다 좀 같이 체크해보시면 주가 출렁임들 좀 체크하면서 저점 매수 또는 고점 매도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무조건 증시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간 애들은 더 확 밀어주는 경우들이 있고 뺀 애들은 더 조금 더 확 빼버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이슈긴 해요. 에너지 전환 원전 감축으로 인해서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장책 때문에 손해받던 우리 원전 사업자 비용을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금은 우리 국민들이는 전기요금을 일부 적립해서 만든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탈원전 비용으로 충당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네이버에 좀 더 검색해보시면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지금 일단은 목요일까지 이슈만 보더라도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원전 뭐 이런 이제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조금 들려오는 한 주에요. 심지어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있으니까 선물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또 새로운 테마들이 강한 테마들 한번 만들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 좀 진행하는 컨퍼런스 가능한 거였어요. 테크 컨퍼런스라고 해서 쿠팡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는 아주 큰 이슈들이 있죠. 우리 일단은 엔시티가 정규 3집 타이틀곡 유니버스라는 노래도 선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슈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나가게 되는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지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지하고 오셨나요? 아마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00이나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패시브 자금이라 해서 주가들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고 조금 더 큰 박스 구간이나 조금 더 큰 추세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반면에 편출되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워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에 대해 아마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테니까 패시브 자금이 한 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 차원에서 네이버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톨진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전자 교정 제품 개발하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제넥신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업무가 7만 원에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츠주주들도 상장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한서 부티 앤디 리츠라는 회사도 신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낙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츠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보여주는 회사들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업무가 5천 원으로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7 외교 개발장관의 회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미장 시간으로 따졌으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 이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전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토일 이후에는 이슈가 없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루어지는 시장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있는 한 주다 보니까 아마 다소 피곤하거나 조금 그래도 답답했던 지수들이 조금 풀리는 느낌들이 들어서 조금 더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파이팅해서 재미나게 신나게 종목들 대응하고 수익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알림 설정 한번 셔봐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 그 다음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